최근 건설사들이 다른 업종과 손을 잡거나 아예 인수합병에 나서는 등 신사업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국내 건설사들은 타업종과 손을 잡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 현대건설은 원자력 분야 전문기업인 미국 홀텍사와 손잡고 소형 모듈 원자로 글로벌 독점권을 따냈습니다. 앞으로 홀텍사가 짓는 소형 모듈 원자로의 시공권을 독점하는 건데 당장 수익 창출로 이어지진 않지만 차세대 원전시장을 선정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건설사들은 ESG 경영 강화 움직임에 따라 친환경 사업, 특히 수소사업 진출에 분주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롯데케미칼, 포스코와 손잡고 수소사업 개발 협력에 나섰습니다. 삼성물산도 포스코와 MOU를 맺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그린수소 개발에 나섰습니다. 내년 IPO를 앞둔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난 4월 신사업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수소시장 개척 준비에 나섰습니다. 실적이 부진했던 사업부를 털어내고 체질 개선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플랜트 부문을 물적 분할한 다음 100% 자회사인 BLH 엔지니어링의 흡수합병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업체인 삼강 M&T를 깜짝 인수하며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시장은 타격을 입었고 주택사업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 새로운 먹거리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사실 이제 주택사업을 중심으로만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자체는 사실 기업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신사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그래도 근거리에 있는 것이 환경이나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게 아무래도 그런 플랜트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공 경험도 많이 갖고 있고요. 친환경 사업 확대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건설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투자 확대나 M&A 움직임은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